창원시를 운행하는 경전선 KTX가 증편 운행됩니다. 창원시는 최근 KTX 증편 운행이 확정돼 오는 9월 16일부터 증편 운행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증편에 따라 경전선 KTX는 주말 기준 상하행 28회에서 32회로 4회 증편되고, 평일에는 마산에서 서울방향 상행열차가 창원중앙역에 1회 추가로 정차합니다. 지난해 경전선 KTX 연간 이용객은 344만 명으로 2010년 개통 이후 8년 만에 2.5배 증가했지만, 운행 횟수는 24회에서 단 4회만 증가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